자 소인수 분해라는 건 말 그대로 소인수는 뭐예요? 자연수를 소인수들만큼의 어떤 곱수로 나타낸 것이 곱셈 형식으로 나타낸 것이 소인수예요. 그래서 소인수 분해도 여러분들이 예전에 중학교 다니실 때 인수분해 방법에서 배우셨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즉 어떤 자연수를 입력을 받아서 소인수 분해를 해서 그 결과를 출력하는 알고리즘인데 입력받은 자연수가 1000 이하의 자연수라고 가정을 한다는 거. 그래서 맥시멈 값이 1000 이하고요. 입력받은 자연수가 2보다 작으면 알고리즘을 종료한다는 거. 그래서 소인수 분해와 소수 판별하고는 거의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연수가 1보다 큰 수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2보다 작으면 즉 2보다 작은 값이 얼마예요? 1이나 0이겠죠? 자 그래서 2보다 작으면 알고리즘을 종료한다는 거. 그 다음에 입력받은 자연수가 소수이면 소수라고 출력을 하고 입력받은 정수가 정수 n이 소수가 아니면 소인수 분해한 결과를 출력을 한다는 거. 자 그래서 소인수 분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분해를 한 결과를 배열에 저장을 해두었다가 한꺼번에 출력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소인수 분해라는 건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소인수가 뭐냐면 자연수 즉 소인수들을 곱셈 형식으로 나타낸 거야. 예를 들어서 132라는 수를 소인수 분해하라고 했다면 132를 2로 나머지가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을 때까지 나누는 거야. 132를 2로 나눴으면 얼마예요? 66이고 나머지가 0이죠? 계속 이 방식을 이용해서 33에서 나머지 0이고요. 그 다음에 2에서 얼마예요? 16 나머지 1이고 그 다음에 2, 8이 16 해서 나머지 0 2, 2는 4 해서 2, 4, 8 해서 나머지 0 2, 2는 4 해서 나머지 0 2, 1은 2 해서 나머지 0 자 1이 나왔기 때문에 2보다 적으면 종료가 된다고 그랬어요. 알고리즘이. 그렇기 때문에 2보다 적을 때까지 반복해서 2로 나눗셈을 하는 개념이 소인수분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소인수분해한 결과를 배열에다 저장을 해서 한꺼번에 출력하는 개념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자 즉 132는 2 곱하기 2, 2 곱하기 3, 3 곱하기 11과 같이 소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처음에 2로 나누고 또 나누고 뭐 그 다음에 나누고 계속 나누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모두는 나누기에서 나머지를 구하는 시스템 함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입력별 알고리즘의 실행 예시는 다음과 같다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참고하시면 132는 2 곱하기 2 하면 얼마야? 4죠? 4, 3, 12. 그 다음에 4, 3, 12 하면 얼마야? 2 곱하기 2 하면 4에다가 3을 곱해주면 12. 그 다음에 12에다가 12를 곱해주시면 얼마가 나와요? 132. 즉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곱셈을 한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입력의 만약에 20이라고 했다면 2 곱하기 2 하면 얼마야? 4죠? 거기에다 20을 만들려면 5를 곱해주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130이나 20 같은 경우는 나머지가 0이기 때문에 소수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이것처럼 37이라는 수는 소수예요. 왜냐하면 2로 나누셈을 했을 때 나머지가 1이 나오기 때문에 소수가 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입력이 0이 됐다면 2보다 적은 값이 입력이 되면 소인수분의 알고리즘이 종료가 된다고 처음에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지는 자연수를 가지고 알고리즘을 분석을 해보자고요. 자 우선 132가 N으로 주어진 경우 즉 자연수로 주어진 경우에 입력값으로 주어진 경우에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해보자라는 뜻이에요. 자 2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1보다 큰 것이 소인수이기 때문에 2부터 시작을 해서 3, 4호 순서로 나누어 본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132가 우선 2로 나누어 떨어지므로 2는 132의 소인수가 돼요. 자 132를 2로 나누면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132를 2로 나누면 얼마예요? 66이고 나머지가 0이기 때문에 나머지가 없기 때문에 떨어지기 때문에 뭐가 돼요? 소인수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132를 2로 나눈 몫이 66에 대해서 다시금 2부터 시작을 해서 또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러면 2로 나눴을 때 좀 전처럼 33에서 또 나머지예요. 나머지가 0이기 때문에 뭐예요? 또 소인수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66을 2로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2는 132의 또 다른 소인수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66을 2로 나눈 몫이 33에 대해서 다시금 2부터 시작해서 또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러면 33을 2로 나눴을 때 자 16했고 나머지가 1이에요. 자 이럴 경우에는 0으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소인수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33이 2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고 그 다음 수인 3으로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즉 33이라는 건 3으로 나눴을 때 어떻게 돼요? 나머지가 0으로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이 132의 소인수가 된다는 뜻이에요. 2가 아니고. 자 그래서 132를 2 곱하기 2하고 3을 곱해 준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인수로 변경을 해주기 위해서. 자 그래서 2로 나눴을 경우에는 나머지가 1이 되기 때문에 소인수가 안 되고 3으로 나눠야만 소인수가 되기 때문에 3을 곱해 준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33을 3으로 나눈 모기 11에 대해서 다시 또 2로 나누시면 돼요. 자 그러면 11이라는 걸 2로 나눴을 때 얼마예요? 250에서 나머지가 또 1이니까 이것도 소인수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값으로 나누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11이 2부터 10까지는 나누어 떨어지지 않고 11로 나누어 떨어지므로 11도 132의 소인수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즉 11이라는 값이 2부터 10까지는 나누어서 떨어지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11로 나누어야만 나머지가 0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11이라는 수도 하나의 130에 대한 또 다른 소인수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11을 11로 나눈 몫이 1임으로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거. 나눈 몫이 1이니까 더 이상 나눌 값이 없잖아요. 2보다 적으면 알고리즘이 종료된다고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까지 132라는 자연수에 대해서 소인수로 분석을 해본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나면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풀이 해왔던 거하고 똑같아요. 자 132를 2로 나눴을 경우에 66이 나오고 나머지가 0이기 때문에 132는 하나의 소인수가 된다는 거. 그 다음 66을 또 2로 나눴을 때 33으로 해서 나머지가 0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66도 뭐 132에 대한 또 다른 소인수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33은 어떻게 해요? 2로 나눴을 때 0으로 안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3으로 나눠야만이 소인수가 된다는 뜻이에요. 2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각각의 수들을 2로 나누었을 때 떨어지면 소인수가 되는 거고 떨어지지 않을 때는 다른 2부터 100가지의 수 중에서 다른 자연수로 나눗셈을 했을 때 떨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 소인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인수의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까지 풀어봤듯이 뭐요? 2보다 적을 때는 어떻게 돼요? 알고리즘 분석이 끝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가지고 순서들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요. 자 N이라고 하는 자연수가 E 이상인지 점검을 해서 E 이상인 경우에만 진행을 해야 돼요. E 이하이면 알고리즘이 끝난다고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N이 P로 나누어 떨어지면 모두 즉 나머지를 자연수 나누기 P로 해서 0이 되면 소인수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0보다 큰 값이 나오면 소인수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자연수로 나눠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P는 2부터 시작하는 시작하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P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1씩 증가시켜서 즉 좀 전에도 봤듯이 33이 2로 나눴을 때는 소인수가 안되기 때문에 1 증가시킨 3으로 나눗셈을 했을 때 0으로 떨어져서 소인수가 되듯이 1씩 증가시키면서 나눗셈을 해보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자연수 P가 N으로 나누어 떨어지면 N 자연수를 P로 나눈 나머지 즉 N 나누기 P로 해서 새로운 N으로 자연수로 놓고 위의 과정을 반복한다는 것 즉 나누기 과정을 계속 반복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설명드린 과정이 전 과정이 종료되었을 때는 배열에 저장해놨던 것을 한꺼번에 출력만 시키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순서들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소인수분해 같은 경우는 배열을 이용을 해서 소인수들을 순서대로 배열에다 저장을 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출력을 하기 위해서 배열을 사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A라는 이름으로 배열을 선언을 했어요. 자 그러면 A라는 이름으로 배열이 20개의 기억장수가 확보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N이라고 하는 자연수 소인수분해할 자연수 그 다음에 P는 N을 나누는 수로 사용될 변수고요. T라고 하는 변수는 소인수들을 저장할 때 배열에 첨자용 변수가 되고 J는 소인수분해한 결과를 출력할 때 사용하는 변수에요. 자 그러니까 T나 J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소인수들을 저장하거나 출력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변수고 소인수인지 아닌지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N이나 P라는 변수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순서들을 보시면 준비기호의 배열을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N이라고 하는 자연수를 입력을 받는 건데 우리가 순서두기호에서 이런 모양은 일반적으로 카드를 입력을 받아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모양이에요. 자 그래서 N이라고 하는 자연수를 입력을 받겠다라는 의미에요. 자 그런 다음에 N이라는 자연수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알고리즘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자연수가 2보다 커야 되는 조건을 비교를 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자연수가 2보다 작으면 알고리즘이 끝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T라고 하는 변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배열에 저장을 첨자로 사용될 변수라고 그랬어요. 그랬기 때문에 초기값을 영어로 설정을 해줬고요. 자 P라고 하는 변수는 소인수로 사용될 변수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자 P라고 하는 변수는 2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인수분에도 1보다 큰 수가 소인수분의 첫 번째 값이기 때문에 2부터 시작이 되고 우리가 2보다 적을 때는 알고리즘이 종료된다고 했기 때문에 자연수는 2부터 시작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연수를 P값으로 나눴을 때 0이 되면 0으로 떨어지면 소인수가 되는 거고 0이 아닐 경우에는 소인수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 1씩 증가시키면서 다른 값으로 나눗셈을 해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좀 전에도 33이라는 값을 2로 나눴을 때 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1로 나오기 때문에 2라는 값으로 안 하고 플러스 1 1을 증가시킨 3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나머지를 0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소인수를 만들기 위한 방법 즉 2부터 100가지의 자연수를 1씩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첨자로 사용된 변수가 하나가 증가가 됐고요. 자 소인수라고 우리가 나머지를 구했을 때 소인수로 떨어졌을 땐 저장될 첨자가 하나 증가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P값을 배열 첫 번째 장소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연수 N을 P값으로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N이 1하고 같으냐 물어봤어요. 자 N이라는 변수는 뭐였어요? 2부터 시작되는 자연수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입력받은 자연수가 2하고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고리즘이 끝나야 되니까 2보다 작기 때문에 그래서 2하고 같으냐 물어봤고 아닐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다시 올라가서 다시 또 P라고 하는 변수값이 2하고 같으냐 다시 물어봐야 되는 거고요. 자 이 반복 구조가 계속 반복이 돼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소인수분해를 하실 수 있다는 뜻이야. 자 그래서 순서들을 보면 지금까지 봤던 순서들보다 조금 더 복잡한 형태로 순서도가 표시되는데 이 순서도에 연연하시지 말고 자 소인수라는 개념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각각의 반복구조의 어떤 괄호 메꾸기 형태로 출제되는 문제를 정확하게 괄호 메꾸기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소인수분해 같은 경우도 2로 나누어서 0으로 떨어질 때는 소인수에 해당하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소인수 나눗셈을 의한 어떤 자연수값을 1씩 증가시키면서 0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소인수화 시키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각각의 조건문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서 소인수분해라든지 아니면 서두에 우리가 알아본 소수판별에 대한 알고리즘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알아본 소수판별이나 소인수분해 부분 같은 경우는 출제빈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학습자 여러분들이 유념을 해서 학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학습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